이런걸 던져야되요. 그래야 우리가 팔아먹을수가있어요. 내가 남았어. 그래야 기계투망은 손이 깍쳐서 못 던지겠다고. 깍쳐가지고 못 던지겠다고 기계투망은 말이 많다고. 오늘은 투망 홍보하는 날. 저는 힘 안주고 던지도 잘 펴줘요. 우와 고수신데요? 오늘 고수신데요? 지금 나 영상 담았어요. 고수신데? 너무 잘 펴셨어. 얼마냐고 나왔어요 빨리. 지금 빨리. 제가 계좌번호 부르면 돼요 이제. 이게 기계투망은 날라갈때 입바람 소리가 나. 피싱하고 날라가. 방금 소리 못 들었어. 기계투망은 소리가 안나는데 이거는 망목이 크니까. 날라갈때 바랍타라 시식 소리가 날라가. 보이고 보이고 보이고. 기계투망은 Todd determine 더 궁금하신